Q. 이번 영상은 임진왕의 뮤비 알아보면 Vad이 danced by lesb 이렇게 먼저 Kempein 여러분께서 국에 관심을 가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금 전에도 말했다 싶게 뮤직컬로는 처음 도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감도 있고 왠지 즐거운 나날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저도 만화책으로 공연시판적이 있고 드라마로 공연시판적이 있는데 그와 또 다른 창작뉴직하는 많은 매력으로 또 저희만의 색깔을 담아서 오늘 표현하고 싶고 그에 대한 포부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뮤지컬을 도전하게 된 이유는 저는 항상 뭐든지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풀어요. 저번에 연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춤과 노래랑 연기가 사례일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점이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무엇보다도 궁이라는 작품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고 준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역할을 잘 수강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모습에 에러가 많이 보여 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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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